소토야 뼈 따고 나루가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나루 너네 어려서 그건 못 먹어 소토 양보하고 있는 거야 뭐야 쓱 가져가는 거라 꼬마 나루 왜 펄쩍펄쩍 뛰어 어떻게 할 건데 쩍딱 다시 가져갈 건가 토토 완전 착하네 그냥 쩍딱 가져가서 양보해 주는 거야 너무 웃긴다 이거 너보다 혼난다 형한테 한입에 한입에 무너지지도 않는데 뭘 가져가려고 그래 야 토토 정말 착하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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